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어제 새벽에 잠도 못자고 썼던 그저 푸념만 가득했던 개고구마 글인데 이렇게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조언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까지 댓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보니까 다들 공통으로 걱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이 문제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 아이 없고요. 임신도 아닙니다. 또 결혼을 한 계기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뭐 뻔한 클리셰죠. 되게 다정하고 잘 챙겨주는 모습에 연애를 시작한 거고 물론 그렇다고 이게 쭉 똑같이 유지가 되어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 연애할 때 그 시기만큼 나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저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의지를 많이 했었고 또 집데이트를 할 경우에 제가 밥을 차려주면 설거지 정도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이 정도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늘 똑같습니다. 예전부터 바라는 거 없었고 그냥 결혼도 그래요. 너희 둘이 사이좋게 잘 사는 거면 된다고. 또 실제로도 저희한테 뭘 시킨다거나 원하는 거 전혀 없었어요. 결혼 전이나 후나 그냥 똑같은 분들이죠. 한결같이.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더더욱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한쪽 부모님들은 바라는 거 없이 오직 저희가 행복하길 원했고 또 한쪽은 저희의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한테 뭐 해달라 바라는 것만 있었으니까요. 또 제가 본문에 자세히 쓰진 않았는데 다들 뭔 일이 있었냐 너무 궁금해 하셔서 이왕 또 들어온 김에 몇 개만 더 써볼까 합니다. 1년에 만나봤자 서너 번 봤던 저희 부모님에 비해 너무나 잦은 만남과 연락을 강요했던 당신들. 게다가 저한테는 이게 진짜 엄청 신경 쓰고 자주 만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저를 보자마자 항상 이뻐러처럼 했던 말이 있거든요. 얼굴 잊어버리겠다. 너 얼굴 까먹겠다. 너 내 며느리 맞냐? 이렇게 말하고 꼭 한마디씩 이어지는 또 다른 무례한 그런 거지 같은 말들. 다른 집 며느리는 이렇게 하던데 너는 뭐하냐? 이런 비교질. 나중에 싸울 때 이런 부분들 따져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비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다. 아니 시모가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고작 그런 말도 못하냐? 어? 아이고. 결혼 후 제 첫 생일. 집으로 초대하라고 했어요. 이때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농담한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나 절대 농담이 아니었던 게 아이고. 나는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왜 초대 안 했냐? 며느리 첫 생일인데 네가 나한테 이래도 되냐? 거기다. 남편도 저도 없는 빈집에 아무런 말도 없이 불쑥 가스 차단기 설치하러 다녀간 시아버지까지. 당시 저희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 완전 난장판이었고 특히 거실에다 빨래 건조대를 놔뒀던 시기라 속옷 노출, 제 사생활 영역까지 완전 무방비로 다 노출되어 버렸어요. 또 할 말이 없어도 무조건 자주 연락하길 그렇게 바라고 또 전화할 일이 생겨가지고 연락해서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100이면 100 무조건 잘 못 지냈다고 합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오냐 그래 잘 있었다 너는 어땠냐? 이렇게 물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 역시 다른 건 절대 없고 무조건 100% 이겁니다. 네가 연락을 자주 안 해서 내가 잘 못 지냈다. 잘 지냈겠냐? 이랬는데 이 역시 남편은 늘 아씨 그냥 하는 말이라고 그냥 한 귀로 흘려 이러고 말았습니다. 보좌하고 약속을 잡을 때도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너 쉬는 날 안 자냐? 이렇게 묻고는 그냥 그래 그럼 그때 와라 이랬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날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쉬냐? 언제? 그래 그날 그냥 와라 이렇게 통보하고 끝나는 겁니다. 일단 남편이랑 일정부터 맞춰서 연락을 드릴게요 어머님 이러면 아니 맞출게 뭐가 있냐? 너 그날 쉰다며? 그럼 오면 되지. 뭘 맞춰? 이러길래 두 번 더 완강하게 말하고 못 간다고 말하고 끊었는데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아이고 보니까 꽁꽁이가 엄마를 싫어하는 것 같다. 자꾸 니 핑계를 댄다. 나는 지를 그래도 어? 며느리라고 챙겨주고 싶어서 보자는 건데 지기 저런 소리를 하더라? 이러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챙겨준다는 말 저한테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그냥 오라고만 했어요. 물론 가봤자 챙겨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고만 하죠. 정말 어지럽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결혼 전 마지막 명절이기도 하고 날짜도 얼마 안 남은 상태. 이때 청첩장 모임을 반드시 했어야 했고요. 고향 친구들 말하는 거겠죠. 또 이 지방에 한 번의 모이기가 명절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이용해 보겠다는 건데 당신은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그냥 거기 안 오는 걸 예비 시댁이 안 오는 걸 그냥 죄악처럼 얘기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결혼 접었어야 했는데 주변 기혼자 지인들이 다들 그냥 누구나 이 정도로 참고들 산다. 심오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해주는 말에 저 역시 그래 다 그런 거겠지. 괜찮겠지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결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난 뒤 첫 명절 지난 설이죠. 저는 살면서 명절 음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걱정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기가 차례를 지내는 집은 아니지만 명절 음식은 한다고 했거든요. 감기 몸살이 다 낫질 않아서 좋지 않은 컨디션에 코맹맹인 상태였지만 그래도 방문을 했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없이 혼자 준비를 시작하다가 버럭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심오 혼자 말없이 준비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짜증의 타겟은 며느리인 제가 됐고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타인의 그 짜증 아니 짜증 수준이 아닌 완전 개짜증의 비교질까지 당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기분이 상하게 됐고 결국 저도 여기서 처음으로 그 기분 나쁜 티를 냈어요. 근데 이때 그 누구도 말이 없었으며 온전히 다 들어야 했고요. 그럼에도 음식하는 거 열심히 도왔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찾더라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시동생이란 인간은 방에 처박혀 있고 시아버지란 사람은 쇼파에 앉아서 세상 편하고 느긋한 자세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너무 열받지만 그래도 이때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싫었고 또 저의 나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참아봤어요. 근데 그런 거지같은 상황에서 심오에 엄청난 짜증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참으로 해도 한계가 오고 도저히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관리가 완전 썩어버리고 안 됐는데 이거를 눈치채고 장을 좀 보자면서 기분 풀고 오라며 밖으로 내보내요. 뭐 좀 사와라 이러면서 하지만 제 마음은 그래도 풀리지 않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점점 더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결국 남편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고 쓰니는 그냥 나온 김에 집에 가버린 거죠. 자기 집에. 저도 잘한 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갔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에 가서 좋게 대화하고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엄청난 짜증과 분노 비교질만 해댔고 저도 그냥 쌓인 게 터져가지고 그렇게 같이 언성을 높여 싸우게 된 거예요. 개싸움했죠. 그러다 대화가 아예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야 나 이제 안 할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싸우는 동안 남편은 옆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원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 와중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나 또 터져버린 거예요. 저희 남편 성격이 그래요. 평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좋은 게 좋다는 성격입니다. 지 엄마한테만. 시부모 문제로 참 징글징글 또 많이 더 싸웠어요. 그것도 저희가 5년 동안 산 부부가 아니잖아요. 겨우 5개월 만에 그렇게 싸운 겁니다. 남편이랑.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지금 써놓은 이것들도 극히 일부라는 거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희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집안일. 저 혼자만 하기엔 과부하가 걸려서 약간 분배를 해봤어요. 평소 저희 남편 성격이 꼼꼼하지를 못해서 늘 시켜도 두 번씩 제가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자 싶어서 그냥 그런 어려운 것들은 안 시키고 쉬운 거. 예를 들면 쓰레기통 비우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일주일에 딱 한 번 화장실 청소 로봇 청소기 돌리기 정도 밥을 차리는 건 각자 스케줄에 맞춰서 분배를 했고 음식은 제가 해요. 차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빨래 정리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 이런 건 함께 했다지만 이 모든 일 제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봤자 뭐가 있겠냐 싶겠지만 방 3개, 거실 베란다 2개 이것들 정리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많이 해본 분들이라면 이게 별거 아니라 해도 생각보다 은근히 손이 많이 간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분배를 해도 결국엔 제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좋게 생각하고 감안하고 지내왔어요. 남편은 시키는 것만 하고 그 뒤로 앉아서 TV, 유튜브를 보는데 TV를 확 부셔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붙잡고 이야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때론 감정이 격해져 울기도 해봤지만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하는 척을 하죠. 그러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반복했고 게다가 이제는 아이씨 지금 하고 있잖아 뭐가 문제인데 이런 거지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시모와 시부의 그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이 점점 남편에게서 오버랩되고 이러니까 제가 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남편 자체의 태도에 더더욱 화가 나는 것도 사람을 미치게 하고 말이에요. 다 엎어버리고 때로는 진심어린 살인 충동까지 올라오고 그럽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다 그렇게 참고 산다는 말에 혹시나 해서 여기다 글 한 번 써본 거였어요. 정말로 그런 건지 나 너무 궁금했거든. 어른들이 말하는 이 말이 진짠지 가짠지 말이에요. 아 또 결혼하기 전 시그널에 대한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서 너무나 극단적인 예시를 많이 해주고 그걸 듣다 보니까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것들은 한없이 작게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다 핑계고 제가 선택한 그 어부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그냥 결론을 내보려 합니다. 물론 보다 더 큰 마음과 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할 겁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요. 시간 내에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설마 이렇게 말해놓고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오히려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가는 모습에 멘붕만 와요. 갈라설 수 있을 때 갈라서야 돼요. 지금 타이밍이야. 애도 없고 임신도 안 했고 혼인신고도 안 했고 얼마나 좋아요. 3번 저 남편 새끼라도 정상인이었으면 이 지랄은 안 낫겠지. 이젠 뭐 이혼당할 일만 남았네. 얼씨구 꼴 좋다. 4번 이런 말이 있죠.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5번 우리나라 저출산과 높은 이혼율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거. 이 그지같은 시월드예요. 아들 부부끼리 깨먹고 잘 사는 꼬라지를 못 봐요. 6번 와 쓴이 진짜 똥 우지게 밟았네요. 저런 시부모들보다 옆에 있는 남편이 더 악질이야. 7번 야 이거 내가 겪은 일도 아닌데 읽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네. 아니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았어 그래? 덜덜덜덜덜 솔직히 아기 낳을 거 아니면 굳이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남의 집 식모 생활을 자체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동거만 하던가. 9번 다들 뭐 쓴이한테 불쌍하다, 바보다, 왜 몰랐냐 등등등 이런 소리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찍 알게 된 거 정말 다행 아닌가요? 애라도 생기면 진짜 어우 똥꼬부터 소름이 올라와 이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 그냥 시공창 전문가로서 느껴지는 게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천성이 못돼 쳐먹었다. 두 번째는 질투야 질투. 그냥 깨붙고 잘 사는 꼬라지 부르기 싫은 거야. 나를 어려워하면 좋겠고 나를 위로 떠받떨어주면 좋겠고 하나 굳이 더 찾자면 이상한 복수심이겠죠. 나는 거지같은 꼴을 당했는데 너는 왜 그래? 복수의 방향이 틀렸죠. 그냥 못돼 쳐먹은 거야. 아무튼 쓴이 탈출한다니까 힘내길 바랍니다.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